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그리기 할건데요. 이거 종이 한장, 두장, 세장만 필요해요. 색연필도 많이 다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 연필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한장, 세장, 그리고 대기 할거야. 이걸로 이렇게 네모를, 잠깐만요. 열두개가 필요하고, 네모를 열두개나 이렇게 조심히 그려주세요. 이거까지 준비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4대고 하는게 더 편해요. 13개urry 13개를 적은 느낌이에요. 열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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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 열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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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놨어요 자 해볼게요 열세개 열세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그려주고요 자 이쪽에다가 이만큼 이쪽도 잘 맞춰야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이만큼씩 이게 가위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걸로 가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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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 장 더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 장 있지요? 이쪽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13장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풀로는 붙이지 말고 테라플러로 붙어야겠어요 근데 너무 조그맣게 만들면 안 돼요 크게 만져서 해야 돼요 지금 맞춰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맞춰야돼요 근데 잘 맞춰야돼요 근데 잘 맞춰야돼요 이렇게 안 맞춰야돼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테이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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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끝에 넣어서 이쪽을 이렇게 다 붙이지는 말고 통용될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붙여서 끈적한데말고 끈적한데로 돌려서 그쪽 뒤랑 똑같이 붙여야되는데 이쪽만 빼고 다 이렇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이쪽도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쪽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서 이쪽에 교머니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종이 있죠 이쪽에 여기 열쇠를 그려주세요 근데 너무 크게 그리진 말고 작게 그려주세요 이제 열쇠를 거의 다 그렸어요 열쇠 그렸죠 어쨌든 열쇠 자기가 하고싶은 모양이 열쇠 그려주세요 열쇠 그려주세요 열쇠 그려주세요 열쇠 그려주세요 저는 연필로 해야지 더 안나가니까 연필로 그냥 할거예요 열쇠 그려주세요 열쇠 그려주세요 이렇게 열쇠 그려주세요 열쇠 그려주세요 이제 이거를 가위를 싹독 싹독 잘라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싹독 잘라주세요 오래 걸려도 기다려도 저는 이렇게 잘려줘서 이렇게 잘렸어요 이제 이 주머니 쏙쏙쏙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주머니 앞에 하나도 안보이지요? 이쪽에 글씨를 써주세요 소세지가 날고있는 그림을 그릴거에요 라바가 좋아하는 소세지 있잖아요 콩콩이 엄마 말하지마요 지금 누구한테 알려주고 있단 말이냐 배기도 해주시구요 다음에 갈색깔로 밑에 따라 안해도 되요 짜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다 해보세요 이제 다 안나실게요 음 음 음 음 저거 손질을 적지 않은 손질을 하나씩 손질을 하는 손질을 çevfte 손질을 뒤로 손질을 쪽으로 손질을 타고 손질을 사용하고 어 끈 끈 끈 끈 끈 끈 끈 끈 1妙 2 . . 2 . . 뭐 열두개 이렇게 그렸지요 그 다음에 다 잘라주세요 그 앞에다가 난 또 뭐 그릴거냐면요 오렌지 그리꼬 맛있어 너무 맛있어 두개 맛있어 밥 좋아 고구마 고구마 미세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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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